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 바로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게 2차전지 관련주들 정말 많은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후발주로 계속 올라오는 종목들 어떻죠?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제가 공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진전기 뭐였죠? 바로 응급제, 실리콘과 응급제의 합금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 9일 만에 41%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었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접근했을 때 지금 가격대가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 구간에 사셔도 돼요. 이 구간에 사셔도 되지만 P1, P2, P3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이와 같은 상승세가 41%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포장기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숙지를 하시고 시행착오 겪어가시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 순수하게 우리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제가 직접 보여드렸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정말 41% 정말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만약에 눌리게 되면, 눌리게 되게 되면 접근하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진전기는 이제 1조 클럽에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정말 많은 저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눌리면 다시 한번 접근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제가 41% 수익 보여드렸는데 계속 이런 종목들 제가 속과 내서 그다음에 제가 검색기 많이 말씀드렸죠. 속과 내서 이런 종목 잡으실 수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부터 수익률 AS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이제 볼 텐데 세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계속 입장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계속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QR코드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41% 수익률을 낸 일진전기 계속해서 좀 관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종목은 뭔가요? 마술사님? 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태경 BK예요. 태경 BK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코크스였습니다. 그래서 태경 BK 하면 기억을 한 게 딱 두 가지였죠. 유일과 바로 독과점이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크스에 대한 이러한 미국에서 독과점으로 납품을 해서 다시 한번 재가공을 하는 이러한 기업으로 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 더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 4일 만에 17%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깊은 조정을 받게 되면 어떡하죠? 태경 BK,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 많은 상승세를 볼 수 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 지금 제가 이런 종목들 검색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검색기를 이러한 구간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에서 저보다 저보다 빨리 발견하셨으면 어떻죠? 바로 7천 원에서 만 원까지 그냥 30, 40%의 수익을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개발, 저는 이제 발견을 했을 때가 이러한 구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구간에서도 바로 수익이 나고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포션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내가 어떤 종목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종목을 몇 개 종목 안 됩니다. 하루에 나오는 종목이 그거를 선별을 해서 이러한 종목들을 수익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정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종목들 계속 뽑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뽑은 종목으로 해서 수익 많이 보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진전기 목표 주가 7,500원이었는데 초과 달성을 한 모습 살펴봤고 태경 BK도 독과점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색기 등으로 직접 솎아내신 종목들이고요. 수익률 현황도 아주 좋은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님, 검색기 말이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종목을 솎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가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거래량, 제가 포션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가는 어차피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상승에 대한 부분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500원이 올랐네, 2,000원이 올랐네 이렇게 상승폭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항승이 나오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바로 에너지가 차야지만 급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기에는 바로 이러한 에너지를 채워지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선별해드리는 그러한 1차적인 작업을 해드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재료와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해서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 정말 이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디테일을 통해서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40%, 50%, 100%까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검색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거래량 등으로 검색기로 한 차례 속과내고 종목을 걸러낸 다음에 우리 테마술사님께서 재료의 크기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상세 정보를 확인하셔서 여러분에게 히든 종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공부를 이제 시작해볼 텐데요.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는 상세 정보, 또 주식 심항 받아볼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 채널로 입장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의 포션기법이 나왔나요, 마술사님?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KBG라는 종목인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중간마다 방금 제가 핫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디테일에서 공략해야 될 부분은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걸 가지고 정말 내가 지금 타점이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주실 텐데 지금 내용만 집중하셔도 바로 공략 타점은 바로 지금 집중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제가 금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나가는 이러한 디테일들을 많이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KBG는 제가 아까 일진전기 말씀을 드렸던 것다시피 바로 응급제 실리콘 관련해서 바로 재료가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바로 제 포션기법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바로 제가 뽑아낸 그러한 종목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시다시피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바로 넘어가겠지만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킵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금일 같은 경우에까지 제가 이번 주까지는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4,100만 주의 거래량이 증가가 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이게 지난해였죠. 그리고 나서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바로 눈치가 채야 된다는 거 주식은 속도전이잖아요. 그리고 눈치입니다. 눈치가 정말 빨라야 된다는 거를 바로 포션기법으로 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구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바로 1봉으로 넘어가서 분봉과 콧과 창을 같이 보시고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1봉으로 넘어가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봉을 보시게 되면요. 1봉에서 지금 제가 필요 에너지는 이것도 다들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첫 포션에는 보셨다시피 이러한 구간들에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구간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 사셔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대신 뭐만 하셔라 대응만 잘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구간에서 많은 긴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면? 비중을 많이 실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러한 포션 기법은 단기간에도요. 아까 보셨다시피 40%, 50%, 80%, 100%까지도 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법에 이와 같이 100% 맞아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중은 어느 정도 낮게 사고 그다음에 이러한 자리 P1에서 공략을 했다면 P3에서 공략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살 수 있는 것보다는요. 주식은 신법이라고 해요. 여기서 손실이 15% 이렇게 나게 되면 이 신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인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흔들리는 마음, 다시 말해서 기법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추가 매실 수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확실히 필요하려면 결국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는 어떻게 내가 진입을 할 수 있는지 타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부분을 연관성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러한 구간에서 만약에 P2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어떻죠? P2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지금 P3에서 진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실 필요 없어요. 차라리 더 빠지고 이러한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제가 지금 대응까지, 대응 방안까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를 하셔서 결과 론적으로는 이와 같은 상승사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인드가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대응 방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러한 종목, KBG 같은 종목들 매일매일 보입니다. 매일매일 보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디테일들 참고하셔서 수익 한번 크게 내보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또 다음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2구 산업이에요.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형 기법으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먼저 재료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재료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2구 산업 파괴되면 지난해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구리에 대한 이러한 가격이 상승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한 지난해도 코로나의 종식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서 산업에 대한 이러한 다시 정상화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오른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와 함께 지금 응급제와 또 관련해서 또 구리에 대한 이러한 2차 전지로에서 피력성이 대두가 되면서 2구 산업 다시 한번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재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거는 표시를 하나도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해놓지 않았고 연봉 확인해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연봉 정도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구간에 대략적으로 한 4,6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4억 6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증가가 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1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봉으로 가시게 되면 정말 많은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어요. 이미 노란톡방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노란톡방에서 사실 이 구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눌리면 어떻죠? 다시 재공략을 해야 될 그러한 자리들이 있어요. 전일 보시게 되면 이 자리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금일 같은 경우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슈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마 이 구간에 주가가 위치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단일가 보셨을 거예요. 단일가에 대한 이러한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개파락을 한 거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어떠한 구간에서는 공략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P1 지점 P1 지점에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대응만 잘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구간에서는 또 해야 될 그런 구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니까 2구 산업 한번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공부용 기법으로 해서 제가 금일 한번 가지고 와 봤으니까요. 2구 산업 관심 있게 다시 한번 보시자.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